자 페인트 족, 신효섭 바깥 봅니다. 다시 잡습니다. 득점 바깥, 우중과 석점 시도, 석점 깨끗합니다! 신효섭 선수의 첫 번째 득점, 석점입니다! 자, 그냥 7초가 남았습니다. 공격 시작해야죠, 신효섭. 열렸네요. 신효섭 왼쪽 돌파, 성공! 자, 저런 부분에 있어서 큰 파울이 좀 빨리 걸렸다라는 게. 김진유. 자, 양 팀 모두 지금 지역방어를 펼치고 있는데요. 석점, 신효섭, 들어갑니다! 건국대학교의 첫 번째 석점 주시죠. 사실 건국대학교로서는 여기서 스코어가 더 벌어지게 된다면요. 터널한 석점 정확하게 들어갑니다! 자, 신효섭 선수. 자, 팀이 위기일 때 아주 귀중한 득점이었습니다.